아, 여기서 한번 싸울 것 같은데요? 어? 마침 아가씨 잘 만났네요. 이제 보리를 수확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.. 아, 얘 마리아 도와줄까? 안 도와줄까?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술을 갖고 있다 했어요, 요정이. 응, 어떻게 하지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벌채소에 가야 되거든요. 아, 악질이네요. 그런가? 그럼 할 수 없지. 세계관 박살. 천천히 와. 어우. 큰일입니다. 멜로디 아가씨. 뭐야? 무슨 일이야? 아버님께서 병원으로 쓰러지셨어요. 뭐? 아빠가? 할 수 없지. 한시도 쉬지 않고 가야 하는 여행인걸. 뭐야, 얘네 또? 아니, 아버지 괜찮을 거야, 병이. 아, 이걸 안 간다고? 아, 그렇군요. 잘 알겠어. 표정 봐. 아, 사탄이 여기 있는 건가? 아,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도덕성 성품. 도덕성 제로. 아가씨, 아버님의 병원이 약화되어 치료결과 확실히 회복하셨지만, 청구석을... 야, 우린 꼭 가자. 이거 무조건 가야 되네. 야, 200골드가 줄어버리네. 에? 이것도 난 이게 더해. 에? 청구석을 왜 청구비를 내가 내야 돼? 아빠 아픈 거를? 이런, 이런 눈이야. 완전 너무해. 이? 어, 야, 올리브양. 안녕하세요, 샬롬씨. 어, 열심히 하고 있구나. 나도 올리브양 응원하고 있어. 감사합니다. 크... 그래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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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sekarang vou 위해서 되는건가? 이쪽은τό extinguis médium.